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단위와 땅의 단위를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하늘의 단위는 총 몇 가지? 10가지. 얘는 12가지. 이렇게 있죠. 내가 예를 들면 갑자년에 태어났다고 해보자. 그럼 다시 갑자년이 오려면 몇 년 있어야지 갑자년으로 와요? 얘네 둘의 최소공배수 하면 되잖아. 그치? 최소공배수 하면 뭐야? 60이 나오거든요. 우리 할아버지 회갑 잔치에나 가 이럴 때 이 회갑이 뭐냐면 이게 돌아오래 자거든요. 한 번 돌다라는 뜻이야. 갑자가 한 번 돌았어.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난 갑자 한 바퀴 돌아서 그 갑자에 왔어. 그래서 파티를 해. 회갑연이라고 하는 거죠. 연이 파티연자예요. 그래서 잔치연. 그래서 회갑연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? 61세. 그렇죠? 왜?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니까 뱃속에 있는 것도 나이로 쳐주더라.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 아닙니까?